밸레티너가고 삭제했느냐 난 밸레티너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세들에 뭘 내가 손질을 했어요 조금 이 세들이요? 패드를 더 집어넣었거든요 앞에 패드를 더 집어넣었거든요 좀 너무 디펜시브하게 타시기 때문에 말이 컬렉션이 언더빗이 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내보내고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으려고 몸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내보내면서 손에 그러면서 빗에다 부딪히게 해서 머리가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뒤로 땡기듯이 좀 못나가게 하듯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켄터도 뭐 지금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켄터보다 트롯탈 쪽에 그런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볼드하게 볼드하게 타요 그쵸 팍팍 내보내면서 손으로 둔 부딪히게 아까보다 켄터도 더 좋으네 예정 예정